다음은 세번째 상대방의 제 팔꿈치를 왼쪽 팔꿈치를 공격을 할 때입니다 3 스톱 이런식으로 제 다리가 기로 빠지면서 하프로 막아준 다음 다시 들어오면서 스프링 하나 두 컴퓨터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 빡 원 투 쓰리입니다 1 2 3 4 5 5 5 6 6 6 9 11 11 12 13 13 21 21 12